안녕하세요. 오렌즈 아티스트 이화입니다. 오늘 저는 새로 나온 신제품 오렌즈의 알디 금팔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악기를 처음 만난 제 느낌은요. 저희 학생들이나 주변 연주하는 분들, 특히 집에서 작업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악기입니다. 그런데 알디 08의 가장 이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알디의 고가 모델에 있었던 엔진들을 사용했다는 건데요. 첫 번째로는 슈퍼내추럴, 두 번째는 젠코어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. 더 다양한 음색을 원하시면 젠코어 사운드 엔진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. 오렌즈 크라우드를 통해 구매 또는 구독을 하시면 추천까지의 사운드를 알디 08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아멘